여기 몇 년째 하세요? 41년째 예준아 그래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마실게요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마실게요 자 맛이 어떤가요? 엄청 맛있네요 자 대박 맛집 대박 맛집 예준아 니하우 그래 니하우 짜장면 줘 그래 짜장면 줘 어 알겠대 어 우리나라 일본이죠 일본 요거 요거 어 일본 무시무식 무시무식 닭광 데스네 닭광 데스네 짜장면도 데스네 짜장면도 데스네 오케바리 오케바리 어? 만원짜리다 어 자 들어와 보세요 오늘 영화 보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뭐 있어요? 어 샤크 나오는 거 있어요? 네 네 그럼 샤크 나오는 거 세 장만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얼마에요? 어 2.3천원이요 2.3천원이요 2.3천원이요? 그런 건 없던데요 어 2.3백원이요 다시 한 번 계산해 주세요 2.3백원이요 2.3백원이요 네 2.3백원 알겠어요 네 들어보세요 네 이제 영화가 시작 네 네 샤크 영화 맞나요? 네 네 여기 계세요 네 영화가 시작해 아 자 머리를 그랬어 아 그래 추천 expressions 어때? 귀여워 다져만 먹겠다 머리에요? 네 나는 딸기 달콤한 딸기 안녕하세요 여기 주인 없나요? 메뉴 저에요 네 메뉴 받아주세요 네 떡볶이 하고요 스파게티 하나하고 콜라 두개 주세요 계산만 해주셔야죠 얼마에요? 응 이 전 110만원이요 110만원이요? 뭐가 이렇게 비싸요? 응 네 알겠어요 카드 여기 있어요 네 주문 들어갑니다 예준아 그래 이렇게 만드면 에이 만다 마실게요 그래 고마 이렇게 하면 소금이나 드실게요 네 요리 되게 잘하시네요 여기 몇 년째 하세요? 41년 41년 나이는 되게 어려보이면서 41년이나 하셨어요? 네 아 그러니까 키만 작으시구나 네 고생이 많으세요 선생님이 여기가 글쎄 41년대 장인이 하는데요 아 그래요? 음식을 엄청 맛있게 하겠네요 장군 식당이래요 여기다 버튼 누르시고요 시작 눌러야지 시작 시작은 어떻게 아냐 넌 깡 됐다 음식을 더 내려오네요 41년 전통 음식이에요 음식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다 놓는 거예요? 우리 생생정보통 전문가 전민정님 네 음식 맛이 어떤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가요? 엄청 맛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저기 장인님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실 수가 있는 거죠? 생크림을 뿌렸어요 생크림을 뿌렸어요? 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? 엄마 흐흐흐흐흐흐 여준아 아빠하고 둘이 그래야지 대박 맛집 해야지 자 대박 맛집 대박 맛집 이번에 엄마 네 사장님 그러면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빠다해 줘야지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이제 만나요 여러분 ventions 안녕히 계세요 obey